영상입니다. 기장 잘라내야 되니깐요. 2인치 시접 시접을 2인치 주는거에요. 원단이 없으면 1인치 반만 줘도 되구요. 약간 지금 요쪽이가 내려왔죠잉. 여자 옷은 많이 내려와야 되구요. 남자 옷은 4인치에서 4인치에서만 내려오면 됩니다. 보면은 이렇게 보면 똑같죠. 이렇게 보면은 돌아가는 곡선이 그대로 올리면 됩니다. 더 희귀할수도 있지만은 그냥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2장을 한번에 자르기가 힘드면은 재단각이 크지만은 2장을 한번에 잘라도 잘 안짤립니다. 정확하니. 그래서 한장씩 굽고 오니까. 밑갓이 가기 전까지. 밑갓이 가기 전까지. 요즘 시접 2인치 그대로 자르면 되겠죠잉. 2천만ا. 여기는 옆이 다 잘라질거 같아요. 지금 여기랑 여러분이 좀비쪽. 좀 더 잘라질거 같아요. 여기가 밑갓이라고 합니다. 이 밑갓이. 이 안쪽에 있는것을요. 밑갓이 가기 전까지만 딱 잘라야 되거든요. 이거 잘라ugg들. 여기서. 그래서 얘기가 굉장히 적어야 해요. 나중에 뒤집을 때 뒤집었을 때 뒤집어 합봉할 때 그게 합봉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박아져서 곡선이 안 나오죠. 지금 따주는 거예요. 초보자들은 저처럼 하다가 안을 것까지 딸려버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숫발된 사람만 그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선을 맞춰서 밑에서 잘라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밑가시하고 앞판하고 같이 보냈을 때 폭풍이 했을 때 똑같이 곡선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앞에 곡선이. 안 그러면은 아무리 잘 밟는다고 봐봐도 하나님이 봐도 곡선이 안 떨어집니다. 여기에 잘려버리는 수가 있어요. 여기는 약간 벌려주고요. 밑가시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밑가시가 적어서 여기를 맞춰줘야 돼요. 밑에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놓고 똑같이 위에 치하고 아래에 치하고 같이 똑같이. 곡선을 딱 만들어주고요. 근데 나중에 박으면서 여기서 이렇게 시접대로만 박어도 동그랗게 나오겠죠. 이거의 포인트 하나입니다. 포인트. 뒷판을 기장을 잘라야 되겠죠. 뒷판 기장을 잘라야 되겠죠. 뒷판 기장을 잘릴 때는 이렇게 해서 잘라야 돼요. 사이즈를 맞춰가지고 똑같이 놓고. 지금 여기는 깎임산에 가지고 있고 이쪽은 보면은 깎임산 위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집어볼게요. 어디가 잘못돼서 그런 건지. 주먹이 끄다고 이렇게. 18분 이상입니다. 똑같아요. 여기가 지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경우 그런 걸 무시하고요. 여기 끝으로. 끝으로 마찬가지구. 이렇게 일직선으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색깔이. 똑같이. 똑같이 됐으면 밑단을 꺾겠습니다 지금 2인치가 꺾이면 주면은 여기 밟히기는 밟히는데 여기 안 붙여놨네요 주면을 약간 잘라버리겠습니다 잘라버리고 나아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도 버리지잖아요 이렇게 미싱으로 한번 박아가지고 와서 심지어 붙여서 꺾을거예요 이렇게 박아왔고요 여기도 위에 주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머니가 고정이 안 돼가지고 눈은 기어 나올 수 있잖아요 위로 올라올 수 있잖아요 주머니가 이건 미리서 한번 딱 붙여줍니다 땡기게 붙이면 안 되겠죠 여기가 2인치니까 지금 심지를 붙일 때에 붙이면서 심지를 한 가운데에다 붙여줘야 됩니다 2인치 가운데에다가 지금 여기 보면 앞판에 심지가 다 붙어있잖아요 예 접착심지가 이제 꺾아야 되겠죠 2인치로 이 정도에서 저기 표시해놨죠 예 접착심지가 다 같이 잡고 잘 연기세요 잘 연기세요 그런데 10포로 빼줘야 되는거죠 여기가 한 번 지찍해 됐으면은 여기다 움직이지 마라고 나중에 옷을 입었을 때 빠져나오지 마라고 그처럼 뒤집어지지 마라고 이렇게 하면 딱 표시가 나잖아요 표시가 나면은 8분의 5 정도가 났던 것처럼 이게 활동량이에요 나중에 박았을 때 그리고 이제 반대편 이런 것만 알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것만 알면은 하는거 옷을 고칠 때는 옷을 고칠 때는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되겠죠 약간 올려가지고 약간 올려가지고 요새는 위에 붙어있는거예요 정이싱이라 그래 정이싱 오오오오오오 제거 라고 잘 젤리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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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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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춧가루 고추가루 먼저 떠주고 가래만 주면 끝입니다. 뜯어 주면 끝! 사이드는 이렇게 해서 잘 맞아야되니까 뒷건이 앞앞머나 약간 좀 커야되니까 잘나왔죠? 이런건 잘나온겁니다